trud꽃 드디어 오늘 마지막에 분라스가 깨지면 뒷들이 깨지는 거나 목푼 깨지는 거나 호흡으로 분라스가 깨지면 뒷들이 깨지는 거나 Well I gave you all my love and I gave you all my trust and I gave you everything 글라스가 깨지는가? 어떻게 깨지는가? 두 분 깨지는가? 아 이거? 뭐야? 어제 라이젠트 연습하느라 하잖아 네 왜요? 와! 고! 아이쿠도 못해?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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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하니였습니다. 럭스포가스 이성화 바텐더입니다. 저희가 10월 1일 청담동 베롤라인에서 다미뉴어소울 이벤트를 하는데요. 소왕 자선기금 마련을 위한 행사고요. 저희가 한국 바텐더 그리고 외국인 바텐더 모두 모여서 즐거운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오셔서 경매도 해주시고요. 저희들과 함께 맛있는 카스텔 그리고 운영같이 즐겨주시면서 그날 저희 10월 1일 게롤라인 5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